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사랑가 신봉사 사랑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회원님들 너무 잘하시네요. 제가 또 거기 먼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랑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렇듯 하루 이틀 오르길이 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 훨씬 멀리 가고 전망감 부끄러움 사랑으로 부르면 난 뒤 이리 오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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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오너라 오너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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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이리 오너라 사랑 이리로uego 부끄러움 내 사랑이야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후폰에 뜨리고 난 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을 주랴 포도를 주랴 똥살로 이나가 지금 털털게 살고 작은 입구형 성대고 그랬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소잡아 주랴 돛잡아 주랴 양을 잡고 주랴 닭을 잡고 주랴 닭을 혼자 삶아 주랴 아이고 도련님 무슨 말씀이오 사랑을 어디 없사일까 이에 진양아 말 들어라 사랑에 지쳐서 하는 말이오다 둥둥둥 헛허허허 헛허허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서방 베랑굿니찜 내 서방이오 둥둥둥 둥둥둥 헛허 둥둥 내 사랑 가라 가라 갉은 나라 기아구리 밤밤밤도 충천에 멈춰있어 내일 날 오지 말고 백년여일이 바깥지 이 모양이야 이대로 눈이 말게 흘려다오 사랑으로구나 내 사랑이야 얻어두는 내 사랑 정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교수님 오십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아니 제가 인사 좀 해요 아 우리 저기 공간설임 대표님께서 와서 이거 춤을 춰주셨는데 아 노래 저 소리 한 달 할 거예요 아 앵메이터령인가 하시려고 온 것 같은데 저희가 북 좀 쳐달라고 부탁 좀 했어요 바쁘신 게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감사하네요 안 오면 제가 틈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잠깐만 아 내게 나가버렸어요 그럴까 1 2 2 2 2 6 2 2 2 2 2 2 2 4 제가 나은 바울 때 그 다음 문제는 4 5 에 4 4 나오세요 으 으 으 뭐 뭐 아 아 아 아 아 이 지금 할 새 오랜 일상 가질러 갔어요.